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대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서산업단지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친환경 공단으로 변신합니다. 대구시는 5일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대구 솔라시티, 하나큐셀코리아, 코리아S 투자증권 등 관련 기업과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활용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에 1,150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50MW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1단계 사업 30MW 중 올해 말까지 성서산업단지 내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4MW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마가 끝나니 이젠 불볕더비가 기승을 부립니다. 탈진하거나 열사병 같은 더위병에 걸린 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7월 말까지 두 달에 걸친 온열 질환 감시 결과 모두 45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127명, 열경련은 75명이었으며 사망자 2명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열사병에 걸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특히 노약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작업하는 동안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올해보다 18% 감소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외교부의 영유권 공구화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8.1%가 감소한 34억 6,700만 원이 정부 내에서 편성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사료 관련 예산과 국제법정 대응 관련 예산, 영토 표기 대응 관련 예산 등입니다. 앞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2003년 영유권 공구화 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뒤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8.15 강복절 계기에 독도 관련 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부의 독도 예산도 다시 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정수장 전면 개방 프로그램이 수도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정수장을 전면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까지 정수장을 견학한 인원은 모두 600여 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천여 명 이상이 정수장을 견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정수장 개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도물에 대한 막연한 불씨감 해소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제공해 환경과 물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관내 정수장은 소백산 청정술을 원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격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관위가 경북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지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민주시민 정치교육과정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회는 경북지역교원 27명이 참가해 30시간 동안 주권선거의 의미와 참여의 가치 등 총 12개 과정에 걸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 교수 등의 강의를 듣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교 교육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경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고온의 습도까지 높아 열사병이나 일사병의 위험이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